저 위에 밤나무 엄마 탈 줄 알았으면 내가 저리 자전거 타고 더 멀리 더 좋은 데가 있어 언니가 자전거 탈만하고 길 내놓은 것이 좋아 우리 밤 따가지고 갑니다 제법 반이 통실통실 하죠 밤밥을 아침에도 어저께 참 콩밥 밤밥을 해줬는데 또 해주려고 저렇게 주워서 밤목 애쓰지마 그냥 먹으면 되는거야 요런거는 생으로 먹는게 제일 좋아 창이 아빠는 생밥을 제일 좋아해 밤목은 밤목이라는게 또